먼저 오세요. 엄마. 안녕하세요. 누구? 봉석이 친구예요. 우리 봉석... 친구예요. 여, 여잔데? 친구인데 여자예요. 예쁜데?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우리 봉석이 친구구나! 왜 들어와, 왜 들어와. 우리 봉석이가 친구를...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... 아니, 그러니까... 봉석이 친구인데 여잔데 학생이니까 여학생인데 우리 봉석이 친구 여학생이 예쁜 거구나! 아니,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아이고,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오오오오